내년 100주년이 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가 지구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녹색총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등 임원 교체식도 진행됐는데요. 새로운 임원체제에서 진행될 추후 계획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강현웅 회장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윤창석 회장에게 알록달록한 영대를 입혀주고 서로 악수합니다. NCCK 제72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윤창석 회장이 NCCK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2회기 임원으로서 모든 회원교회와 함께 교회의 연합과 일치, 선교와 전도, 봉사와 예언자적 증언을 위해 봉사하며 맡은 직책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총회 대의원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번 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설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지구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녹색총회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총회가 녹색총회인 만큼 그린 엑소더스,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강연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배출하는 탄소 양의 50%를 절감하고 그리고 2040년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2050년까지는 기타 배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물건을 사올 때 발생하는 탄소 발생까지도 제로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새로운 회기를 이끌 신임원 선출에 윤창섭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으로는 정교회 조상험대주교. 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정옥정 장로, 성공회 윤대협 청년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진 안건토위에서는 주요 일정과 사업 계획안, 예산안 심의,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건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활동 채택 사항, 72회 총회 선언 등 총 6가지가 언급됐습니다. 한편 기타 안건토위 시간에 발언한 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성도는 이번 총회에서 NCCK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NCCK 김종생 총무는 내년 행정총회 때 NCCK 대책위원회와 토의에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NCCK는 세임원 임기 시작과 함께 기후정의 실현과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각종 기념사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